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탄이 들어가네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오면서 끊어졌어요 또 자 그 바디를 씌우고 이제 굴리기 전에 야외에서 굴리기 싶은데 지금 밖에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회원님께서 약간 살짝 굴린거에 대해서 테스팅은 공회장만 하셨구요 이렇게 삼신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좌우조정 그 다음에 이 밧데리 밧데리가 있으면 충전기가 같이 있어야겠죠 리튬이 이제 리튬으로 나와요 리튬 그 다음에 이게 수소 이런 수소는 회원님께서 원래 우리 차 사면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리튬 충전기 아 수소 충전기 수소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